엄청 금방 진지하게 상에 빠진다? 맞아요? 아니요 갑자기 된 사인 아 이거 알고 똑같이 지금 했던 거랑 다 상에 빠진다 마음의 상징 복권에 당첨되면 세상 편하게 살자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편하게 살자 소소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행복? 굳이 알 필요 없는 거로 말해도 안 맞지? 영어로 말씀 아니면 알았는데? 됐어? 안 돼요? 할 말 많이 하지 않게 와 난 하나도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저 자 사야죠 저 좀 잘 사 그렇지만 잘 싸웠다 별도 따라줄까? 별 걸 다 줄까? 별 걸 다 줄게? 별 걸 다 줄이야 별 걸 다 줄이야 자본주의가 나은 괴물 기억 안 나는 괴물 돈을 뭐라고 해야 되지? 돈 자산 자산 뭘 사용하려면 돈 돈이라니까 자가 자본 그러 무슨 개인주의 뭐 뭐 좀 먹어라 뭐 자본주의가 나은 괴물 인싸 인싸 인스타그램 인싸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? 인기 사이트 인기 사이트 솔직히 다 아셨어요? 아셨어요? 처음 이거 보장할 때 아셨어요? 아니 확실하게 안 써 같은 비율 담당 비율 담당 비율 담당 비율 담당 비율 담당 고요한 고요한 담당 카메라 주민 카메라 주민 두개 하나 더 켜세요 혼자 코인들 혼자 코인들 혼자 코인들 첫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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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wo One One The About One Two We One Another One ثเก You One Two Another There One If two One 남자가 그런 게 있어서 잘 챙겨주실 것 같아요 일단 얘는 아니에요 저는 형 아니에요 저는 주태형이 저한테도 잘 해주고 잘 챙겨주고 하니까 제 얼굴도 잘생기고 잘 챙겨주시고 표상 왜 저래? 저 난리 왔어요 네 그걸로 했는데 만약에 없었다고 던져야 해 왜 그래? 약간 조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부분 많이 보이시는데 여자친구한테 만나면 잘하고 많이 표정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기억에 남는 거는 남춘이 형, 광민이 형이 외모 순위 정하는데 남춘이 형 계속 깔 가지고 그럼 광민이 형이 외모 순위에 드나? 끄고 맞아요 매 tran Terry 저 가져다야 해요 좀 , 또의어 끄고 말하세요 아침 식사요 저 좀 잘 먹어야 하는 제 일이라 밥 아니면, 밥 질리거나 좀 못 먹으면 빵이나 이런 거를 듬뿍하게 먹으려고요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영욱이가 사준 송이 덮밥 영욱이가 밥 사줬거든요 영욱이가 밥 사준다니까 자연송이 덮밥을 먹었거든요 자연송이 덮밥을 먹었는데 저 째려보더라고, 비싼 거라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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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잘 압 rhyming 것 같아요 그 대로 너희 다 즐기시길 바라요 이 계기가 있는 골차 많이 만나서 만 넣어버리고 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안녕 여러분 오늘이 시작되었습니다 팬들이 다시 시작되면 이 시즌은 서울 시즌입니다. 더 좋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입니다. 이 시즌은 이 시즌이 되기 때문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제 점점은, 저희 팀과 저희 팀과의 팀을 하rement이 먹습니다. lim 원래 좋겠습니다. 이 시즌의 목표에 대해서는 저희 팀과 저희 팀과의 팀이 제자들이 있습니다. 이 시즌은 우리 팀과의 팀과의 도라들입니다. 그는 1몰라인이라서, 내가 내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최대한 팀의 공연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할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 이번 시즌 들어서 팀 분위기도 좋고, 저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경기장 찾아오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2020년 시즌이 시작되는데,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 선수들도 노력해서 정년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얘가 다른 나라 말을 잘해요. 무슨 다른 나라를 잘해요? 불어! 시작! 불어! 시작! 왜 그래요? 정말로 우린呻자 rides을 멀어져서, 그래서 2020년에 스타데ير, 부러워 부탁드립니다. 보고 싶어요? 네 악스 맞아 x mark 밥 lim нее 와우